네, 오늘의 시그널은 BGF 류테일입니다. 월드컵 특수로 인해서 편의점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월드컵 때 맥주, 음료, 주류 판매가 엄청나게 늘었다면서요. 네, 내일 새벽 4시는 4시여서 광화문에 안 보일 것 같은데 그전에는 12시 열렸기 때문에 포르투갈전이 또 워낙 극적이었기 때문에 BGF 류테일 CU의 주류 매출이 엄청나게 급성장을 한 지금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CU에서 바로 직전이에요, 그게. 12시 전에 저녁 8시, 9시부터 시작해서 경기 열리기 12시 전까지 급격히 늘었다가 경기가 열리는 시간에는 아무래도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경기가 끝나고 승리하고 2시 넘어서 또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그 시간에요? 네, 이거는 경기 결과가 또 좋았기 때문에 그 뒤에 또 뒷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열기가 또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특이할 만한 상황은 가나 초콜릿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12년 전에 수아레스의 우리나라 이동구 선수 물회오리 슛 할 때 그때 있죠. 수아레스 선수가 손으로 쳐내가지고 가나 선수들이 열받아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을 줬다고 해서 지금 가나 초콜릿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전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 CU의 매출이 올라가는 기폭제가 또 될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뭐 단기적으로 지나간다고 해도, 그렇죠? 뭐 영원히, 우리가 나가 영원히 막 정말 뭐 100%는 없으니, 0%는 없으니 확률이. 결승전 가면은 뭐 더 대박이 나갔지만 사실 상황적으로 이게 연속으로 되기는 힘들잖아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금방 이게 사고로 들면은 그러면 CU의 매출, 저거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냐. 그럼 이제 중장기적 이슈가 깔려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또 튀는 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줄 수가 있겠죠. 그거는 뭐냐면 지금 저도 막 밖에서 그 앵커님들이랑 대화하다 보면은 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뚜기에서 순후추콘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옛날에 오뚜기에서 순후추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스크림을 만든 거예요. 근데 다 대화 내용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오늘 어저께 주말에 이마트를 갔다 왔는데 이마트에서 순후추콘이라는 게 나왔더라.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뭐라고 하죠? 편의점을 갔더니 순후추콘이 나왔는데 너무 새롭더라, 이런 콜라보 제품이. 다 이런 편의점에서 뭔가 콜라보 제품이 나왔다는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나 오늘 현대백화점에 가서 푸드코트 거기 슈퍼마켓을 갔는데 거기에 오뚜기 순후추콘이 나왔는데 신기하더라.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와의 접점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 단점이라고 불렸던 게 편의점 가까운 건 좋아서 그런 콜라보 상품이나 히트 상품은 먹는데 결국에는 식재료 사려면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거 유통업계가 무슨 힘드니 뭐니 살아나니 이런 데 댓글 보세요. 다 뭐라고 나와있나요? 아 대형마트 백화점 귀찮아 나 혼자 살고 나 둘이 사는데 그거 어디 가가지고 주차하고 아우 싫다. 그러니까 편의점을 가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뭐 브로콜리나 이런 거 하나씩 파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 인상으로 다 올랐어요. 이 식당, 식당도 무슨 대형 식당 말고 골목에 있는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그런 자영업자분들이 하는 식당 가격이 다 올랐단 말이에요. 백방 가격도 다 올랐어요. 5천 원짜리 8, 9천 원 해요.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데 가서 주차하기도 귀찮고 그리고 내가 혼자 사는데 거기 가서 야채 다 썩는 거 누가 사 먹습니까? 그러니까 1인 가구가 폭증하다 보니 편의점 가서 브로콜리 반짜리, 오이 반짜리 사는 거예요. 가격 저항도 낮아진 데다가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에 편의점이 그런 접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식료품까지 구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유통업계에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월드컵 특수를 단기적으로 누려가지고 그 월드컵 특수가 지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면 주가는 단기 상승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초반에 참여를 못하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BGF 리테일 같은 CU를 운영하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 하에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오르는 것까지 더해지니까 우리가 접근할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GF 리테일은 월드컵 특수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지금 22만 원, 여기가 관건이겠죠. 지금 2017년에 BGF랑 BGF 리테일이 분할되어서 지금 상장된 이후에 여기에서 2019년까지 2년 동안 지금 이 행보를 하다가 여기서 깨고 내려갔죠, 2019년에. 그랬더니 보세요. 여기가 지지권이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깨고 내려가니까 저항권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항권이 되어서 그걸 뚫으려고 한 번, 두 번 시도를 하다가 이전 3기 만에 여기 지금 돌파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22만 원까지 갈 동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2만 원까지 있으니 그래도 10%잖아요. 일단은 단기 목표는 10%인데 만약에 그 2년간의 박스권 고점이었던 22만 원을 돌파를 하면 여기랑 지금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한 번만 돌려볼게요. 거꾸로 차트입니다. 거꾸로 돌린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죠?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고점이었던 게 저항권이 지지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22만 원에 돌파되고 여기서 지지권으로 바꾸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금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1차 목표는 22만 원인데 만약에 22만 원을 돌파해서 이걸 지지권으로 형성을 해버리면 새로운 곳이 열리는 거죠. 아까 우리가 2020년과 2021년에 이 저항권이 지지권이었던 게 저항권으로 바뀌는 이 경험을 했듯이 반대로 저항권이 지지권이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22만 원, 20여 만 원에 돌파돼서 지지가 되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되면 그 이상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BGF 리테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